타미르 님, 1번 매트 10번 경기 수비, 컴백! 자, 그립 배달하고 다리는 계속 밀어줘야지 무릎 못 누르게, 명혜나, 무릎 못 누르게 그렇지, 클로즈 남아놓고 그립 배달하고 움직입니다 네, 10번, 10번 감사합니다 그립 확실히 셋업하고 다리 풀어 그립 만들고 네, 컴백! 네, 컴백! 뭐 할 건 정하고, 그립부터 자, 클로즈 깨려고 할 거야 무릎, 공간 생기면, 소매부터 뜯고 무릎, 공간 생기면, 다리 파든가 문구 님! 문구 님! 비비 조직수, 문구 님! 자, 아빠가 다 머리 파고 들어오면 바로 무도이야 자, 아빠가 다 머리 파고 들어오면 바로 무도이야 자, 클로즈 타려고 준비하는 거야 급하게 움직이지마 자, 아빠가 다 머리 파고 들어오는 거야 자, 아빠가 다 머리 파고 들어오는 거야 조금조금씩 움직여 가만있지 말고 나이스! 눌러놔, 눌러놔! 눌러, 천천히, 천천히 자, 이 점 먹었어 자, 이 점 먹었어 바로! 중앙으로야, 천천히 네 네 네 네 네 네 컴백! 컴백! 밸런크, 다리 그립, 그립 끌려가지 말고, 그립부터 네 고객님, 중심 막아놓고, 그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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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킹 같이 가져가 같이 가져가 그렇지 외모에, 손에 컨트롤 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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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 왓이나 나한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가져갈 때 확실하게 가 다리, 더블언자 안 파이게 약간. 아 이거 어렵다. 바로 확실한 거야. 계속. 계속. 못 들어와야지. 다리 빼고 눌러라. 천천히 괜찮아. 눌러라. 그렇지. 눌러놓고. 밸런스 밸런스. 급해. 수령님들 머리 세워. 머리 세워. 무릎 꿇고 머리 세워. 머리 세워. 셋업 하잖아. 2분 50초 남았단 말이야. 이거 걸리면 안 돼. 날아줘. 밀어야지. 밀고 머리 세워야지. 자 천천히 기회 봐서. 상대 셋업 힘들어해. 머리 계속 들어줘야 돼. 안 뗀지. 무릎 꿇든지. 둘 중에 하나 빨리 결정하고. 겨드랑이에 발로 차. 앉았는데. 앉아서 엉덩이 앉았어요. 자리 잡아. 겨드랑이 그립. 앉아서 엉덩이 대고 앉았지. 엉덩이 대고 앉았잖아. 마지막에. 멀특하게. 아리아. pajama 유행해. 나이 풀렸어. 잠이 주세요. 나이. 나이 정기 15. 나이 정기 15. 나이 정기 15. 정기 15. 당대인 빠질거야. 아무튼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왼손 널어 가서 카라킷 잡든지. 앞박 페스 하든지. 1분 50초 명연한 시간 많이 남았어 천천히 서비션 주면 안 돼 왼손으로 카라키 잡고 압박해 상대 엉덩이 들리잖아 셋업 안 돼 괜찮아 안 봐 조심하고 안 보인다 밸런스 머리 들어 1분 10초 명연아 상대 세팅하잖아 풀렸다 나이스 컨트롤 천천히 급해 패스 점수 들어갔어 리온 밸리 찍어볼까 급하다니까 형 나 50초 남았어 들어가 왜 들어가 가 심판이 안 멈췄는데 시키야 40초 30초 30초야 무리하지 마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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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초 포옹진 포옹진 5%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10초 무리하지 마 10초 무리하지 마 터벨리飾 percent 감 increases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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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기심부 성함이 어때? 김영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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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현이요? 잠깐만요. 이거 어디? 나는 어디? 아 뒤에 카? 아! 아! 다운이 경신이. 살사. 괜찮죠?